오늘 이미 설교의 주제나 결말은 제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제목 속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데 도대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2절을 좀 보죠. 12절을 보시면 16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보세요. 대저만군의 요하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그리고 쭉 13절을 건너가서 보니까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모든 높은 산, 모든 솟아오는 언덕, 또 모든 배, 또 쭉 내려가서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여러분 대충 헤아려봐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옵니까? 아홉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여기 해석을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자고한 자아라는 표현이 있죠. 그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해석이 옳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이라는 이 수식어가 짧은 두세 구절 문장 안에서 무려 열 번이 등장을 해요. 열 번. 원래 정상적인 문장이나 문법의 형태는 같은 단어를 수식어로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표현을 다 달리하죠. 그게 좋은 문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든이라는 수식어를 번역되지 않는 부분까지 합해서 무려 열 번을 수식했어요.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2절 앞부분을 좀 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될 때는 반드시 그동안 눈물 젖던 시간들, 아팠던 힘겨운 세월들, 억울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전부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날로 이해를 했어요. 그날을 뭐라고 여기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 만군이라는 표현은 어떤 군사적 개념이에요. 누구와 무엇 때문에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하면 이중적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때를 올곧게 기다려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슨 이유이든 떠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라도 그날은 응징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군의 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 날은 누구인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봤더니 그 대상이 바로 나오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이 지금부터 칼을 빼어들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것인데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22절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총체적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는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총칭할까요? 인생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잘난 채 하고 혼자 잘난 줄 알고 이런 태도를 가진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적어도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고하다 할 때는 모든 삶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하는 전부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아주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죠. 결국 우리 삶의 문제의 모든 사건이나 사람들에 대한 일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은 결과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거 외에는 다른 질문이 없어요. 네가 연봉이 얼마냐?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그런 기준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놓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한 가지밖에 묻지 않아요. 너 그 문제, 그 절박한 문제, 너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결국 이거 하나 묻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속에 그 하나님의 질문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 단계에 걸쳐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 볼까요? 13절을 보세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이 바산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서 여기서 소를 키우면 소들이 전부 살이 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산의 살진 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땅이 너무너무 초목이 푸르고 짙고 기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여러분 여기까지 열거된 솟아오른 언덕, 높은 산, 바산의 그 기름진 땅에서 자란 쭉쭉 곧게 뻗은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 레바논의 높이 자란 백향목. 저희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 숲에 공항 가다가 잠깐 들러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백향목 나무에 몇 가지 특징은 그 나무 기둥 하나가 무슨 성전의 기둥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전부 잘라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욕바 한 구까지 실어 날랐죠. 땜목으로 묶어서. 그 정도로 쭉쭉 곧아요. 그 기상이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그걸 찍어왔는데 그 백향목의 열매는 전부 방향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어마어마해요. 그 숲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정상까지 길을 걸어봤는데요. 그 기상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레바논의 그 높게 높게 자란 높은 백향목 또 바산에 쭉쭉 뻗은 상수리나무 높은 산 그리고 높은 언덕 이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물입니까? 자연물이죠. 그런데 자연물이라는 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자연물이라는 것은 선두압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냐가 문제지 그 자체는 그냥 피조물인 창조된 물질세계일 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사야가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에서 곳곳에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긴 특별히 이 부분을 문예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주로 높은 것만 여기 열거였어요. 높은 산 높은 언덕 높은 나무 높은 상수리 백향목 그러니까 피조된 창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문학적으로 뭘 경고한 건가 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모든이라는 말을 열 번씩 써가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예외일 수 없다.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어떤 높은 것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어서는 안 돼요. 서초동에 가면 우리나라 권위의 상징적인 정부 기관이 하나 있죠. 어디죠?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그 대법원이 카토릭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언덕을 조금 올라가면 언덕 위에 대법원 건물이 위용을 자랑하면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아세요? 저도 안지가 얼마 안 되는데 대법원 건물보다 높은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건축물을 할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교회가 설계를 했는데 그 대법원 건물보다 높이 설계를 해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 높다 그 말이에요. 바산의 상수리나무, 곧게 뻗은 나무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은 산, 높은 언덕, 어떤 것도 높이를 자랑하면서 이 땅의 그냥 중립적인 존재인 피조세계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그림 언어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15절.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여러분, 망대와 성벽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첫째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메시지를 던졌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에요. 건물들이죠. 성벽과 망대. 성벽과 망대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이미 성을 쌓아서 형성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건축물들의 시작된 동기가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우리 창세기 4장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살인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쫓겨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고주하더니 에덴 동쪽 노 땅에 고주하더니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눅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은지라 가인이 물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성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왜 성을 쌓았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 이름을 붙였어요. 에녹성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 심리를 좀 아셔야 돼요. 성을 쌓기 시작한 시점이 아들을 낳고서부터예요.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초적 본능이 뭐냐 하면 후손을 번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인간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눅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의 남은 시간과 자녀들의 아미를 위에서 뭘 쌓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제는 우리 후손과 우리 집안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우리 자손의 후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책임지자. 우리가 보호를 하자. 그래서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가 싱글로 있을 때는 별로 삶의 문제와 인생에 대해서 별로 책임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딴딴따단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가 턱 생기면 갑자기 우선 남자들은 뭐가 밀려와요? 현실적인 책임감이 밀려와요. 그건 여성들도 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강력한 본능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애들을 잘 키워야지. 우리 가정을 잘 보여야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원초적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인은 뭘 시도했어요? 성을 쌓는 걸로 시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보호하자. 우리 집안이 더 이상 어떤 곳에도 치매를 당하거나 계대가 끊어진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패혁을 하나님이 두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홍수를 내립니다. 심판이 임하죠.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제 홍수 이후입니다. 이제 남겨진 인류가 시를 퍼뜨리면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첫 번째 동기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건설의 중요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그 실체를 확인하시고 제일 먼저 가한 하나님의 징벌이 뭐였습니까? 언어를 혼잡히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음이 하나 이어서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업해 오려고 엄청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이런 인간의 오만하고 교만한 의도를 담은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김씨 망치 좀 갖다줘 그런데 톱 가지고 오고 그냥 공사가 되겠어요? 언어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설립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각자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 통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될 때 창립될 때 최초의 기적이에요.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놓쳐선 안 돼요. 그만큼 이 땅에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상을 도래하기를 꿈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11장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이것이 인류가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책임져 보겠다는 두 번째 단계의 그들의 인생의 기반이었고 기초였습니다. 이 본질에서 비껴서 있을 인류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세 번째 단계를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을 보세요. 다시스의 모든 배 여러분 다시스 항구는 최고의 항구입니다. 세계의 모든 상선 배들이 일로 다 몰려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이 다시스 항구로 배를 끌고 와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싼 옷감 특별히 금 은들을 모아서 벌어서 자기들의 남은 시간들에 대해서 든든한 보험으로 돈벌이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모으고 쌓고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모든 이 3단계의 시도를 어떻게 규정하셨나요? 자 17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되겠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여전히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암열 토굴은 가장 낮은 곳으로 땅 지하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글로 도망가면서도 자기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살았던 우상단지들 금은들을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절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콩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그렇게 3단계에 걸쳐 자기네들이 이것들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만들고 섬겼던 금은들을 어디까지 끌고 도망을 가냐 하면 여호와의 날에 그 영광을 피하기 위해서 암혈과 토글까지 끌고 들어가 그 부정한 짐승의 상징인 박쥐들에게 그 우상들을 던져요.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말이 뭐냐면 22절 잘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그 뒤에 하반부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의 호흡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에요. 코에 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흙덩이에요. 흙덩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지만 여전히 흙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집어넣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 코에 호흡이 딱 떨어지면 금방 색깔이 변하는 거 아시죠? 그냥 바로 흙으로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간단하냐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간단하기도 해요.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뿜어야 살아요. 후 들이마셨다가 내뿜지 못하면 그걸 돌아가셨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로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이 냉엄한 현실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이 참 간단해요. 저도 토요일 같은 때는 설교 좀 늦게 하고 목양실에 딸린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거든요. 잘 때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어쩌면 어쩌면 이 잠듬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더니 목사님이 재수없는 소리한다. 그런 의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꼭 제 경우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옆에 잠든 사람 한번 보세요. 메롱 해도 몰라요. 그건 뭐죠? 죽은 거 죽은 거 앞에서 별장난을 해도 몰라요. 죽은 거 죽은 거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밀려오는 순간에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꾸물럭거려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침에 눈을 뜨면 비비 꼬고 틀면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벌떡 일어나요. 벌떡.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새 달 주셨구나. 놀랄 일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지. 얼른 일어나야지. 얼른 어디 이불 속에서 꾸물러거려요. 내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는 이 사이클 가운데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심묘 막창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잠잘 땐 이제 오늘 네 수고가 다했다. 쉬어라. 죽는 거예요. 그냥. 잠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아침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고 내가 코에 호흡이 아직 있구나. 그런데 꾸물러거려요. 벌떡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야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놀더라도 그날이 얼마나 내 인생에 환희스러운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기자가 뭐라 그래요.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뭐예요.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그 뜻이에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믿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 믿고 자기 그 직장을 믿고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인생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너무 속상해요. 직장 없는 사람 연봉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회에 루저 취급 당하는 이런 풍토에 크리찬들이 똑같이 쫓아다녀요. 가끔 가다가 무슨 결혼정보에서 광고가 툭툭툭툭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뭔가 제가 열어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서 한 번씩 다 해봤어요. 아니 내가 무슨 딴 마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한우 등급처럼 등급이 매겨지더라고 그 끝에 그런데 그 등급의 모든 100%의 기초와 기준이 이 땅의 물량적인 기초예요. 어떻게 사람의 평가를 연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냔 말이에요. 못 나면 못 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존재 자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인간인데 우리가 그 감각을 기독교인으로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정중하게 대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권위도 못 덤비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막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권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게 품격을 갖춘 사람들을 함부로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배 타는 사람들 있죠? 또 해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바다에 나가면 보통 짧아야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씩 있어요. 배에서 그러면 이렇게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게 뭐죠? 풍랑을 만나요. 정말 파도가 아침은 배가 이렇게 서요. 파도 끝에 이런 배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배를 타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어쨌든 그렇게 막 배가 그 어마어마한 군함 같은 것들이 그냥 바다에 떠다니는 낙엽 마냥 이리저리 휩쓸릴 때 안에 모든 쇳덩어리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서랍 다 쏟아지죠. 막 배 안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병들이 해군들이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배 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딱 하나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거 왜 할 게 없대요. 제가 간증인지 뭔지 어디고 영상을 보고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닫힐 인생의 삶의 닫힐 어디에 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그 닫힐 걸어야 돼요. 거기에 닫만 걸면 믿음의 닫힐 딱 걸면 세상에 어떤 풍랑이 내 인생을 뒤흔들고 곤두박질 시킬 것 같은 위경을 만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와요. 그 약속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되새겨져야 된다는 메시지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여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겨로로 오늘 본문이 잡혔지만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보 예배에도 우리 청년들이 각가지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청년은 막막한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완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왜 감사함으로 아래라. 그것을 선으로 내 인생에 결말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산일 날 동안 또 한 주에도 계속해서 경고한 믿음의 닫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또